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열빙어 알을 품은 한치 코모찌 야리이카랑 바다포도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 마요네즈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콤부차입니다. 요게 원래 사이즈고, 요게 이번 대왕 코모찌 야리이카예요. 와, 장난아니에요? 엄청난... eş devant과 KIY 오çe Sher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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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re 橘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바삭 바삭 쫄깃쫄깃 소고기 팽이버섯 쫄깃쫄깃 빡조 찹쌀떡 고춧가루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오늘의 영상은 뺄게요 정말 맛있을때 이곳에 찍어서 먹었어요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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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